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양하은 양하은 선수의 서브탄으로 이어집니다 양하은 먼저 나갑니다 1대3 2점 뒤져있는 신유빈 넷퓨어 양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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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게임 포인트 신유빈의 서브 대회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고 표정이었는데요 자 이었습니다 본인 생활도 잘 지켜가면서 선수로서의 또 모습도 정말 정말 다시 한번 또 집중을 해줘야 되겠어요 부담스럽다는 얘기에요 신유빈의 서브 백핸드 대결 신유빈의 득점 3대0 앞서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것을 좀 조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해보여요 그렇습니다 양한 포핸드 매대회마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신유빈 1대7 양한 선수가 많이 뒤져있습니다 몇 개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몇 개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넥이 빠짐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고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요 라틴 모먼 액션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를 신유빈 선수는 좀 잘 잡아 냅니다 그런 것 좀 이어지겠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서브를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잘하나 보입니다 이번엔 네틱 보면 승패 상관없이 흐름이 끊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좋은 경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백 대결 자 백 대결 신유빈 앞서 있어요 듀 포인트 1대4 네 연속 득점을 또 만들어내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야 들어 2대5 나가봤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앞서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와 베이첼 선수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자 양강은 상암보다는 코스 변화를 좀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본인의 작전을 구사해야 됩니다 네 양강은의 역전기회 오 좋아요 일단 잘 안 들어갔는데 네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러나 그게 또 걸렸어요 세븐홀입니다 서브는 앞서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와 베이첼 선수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고기 넘어오면서 다시 자 이번에 벗어나봐 지금 팽팽한 접전 세번째 게임 진행됩니다 찬스모 그렇죠 이제부터가 진짜 네 본인 양수수의 승부죠 아 네트 맞고 나가는 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양하은 자 물러서지 않네 자 역전 게임 포인트 게임을 따낼 수 있을지 자 분위기를 좀 좌우할 것 같은데요 네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양하은의 서버 선수고요 신유빈은 여기에 알려들어서 안 될지 자 이번에도 접으로 이어집니다 자 양하은이 앞서갑니다 3대2 2대4 2포인트 뒤져있는 신유빈 2대4 2포인트 뒤져있는 신유빈 자 백헨 선수에게 액션을 좀 속았던 양하은이었는데 이제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유가 좀 많이 사라져있습니다 3 2 3 3 3 4 네 본인이 좀 추구하는 어떤 지금 그런 탁구들을 지금 해야 돼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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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팀의 첫번째 주전의 대결 뺏겼나 꼭 이기고 싶을 것 같네요 좀 차로 점수를 벌려 놓습니다 음 전술, 어떤 그런 상대의 어떤 허탈 허탈의 능력들이 참 좋아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 마지막 게임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본인의 필수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양가음. 오, 좋아요. 공악과 중심 이동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집념. 집중용의 승자 누가 될지 5대5 동점. 6대5. 빨라요. 그러나 그대로 나갔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 좋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게 리드를 내준 양하은. 7대8. 벗어났어요. 신유빈. 선재 신유빈. 자크로 랠리아. 양하은의 서브. 신유빈 네타르. 양하은. 10대9. 네팅 올립니다. 양하이. 신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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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